자 이렇게 해서 중간 모습을 물리쳐라 세번째 엘리카가 좀 있는데 카드가 별로 안 나왔는지 광고로 세탁두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뭐 괜찮아요 괜찮죠 일단 파워 파워가 하나 있고 엘리카가 우선을 많이 하죠 보통 임페리즈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시작하는 음식을 깔으면 상생도 인정해서 인구가 잘 되었죠 위하이 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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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